오, 어젯밤에 진짜 너무 덥더라. 선풍기 켜놓고 샀는데 쩌 죽는 줄 알았어. 어, 처제. 아무리 더워도 말이야, 선풍기 바람 너무 오를 세면 안 좋아. 켜놔도 말이야, 이게 바람이 다리 쪽으로 오게 해 놓고 자, 응? 그럼 별로 안 쉬는데. 아, 정말 여보. 정오이 큰 딸 말이야. 연주회인 거 알지, 오늘? 오늘이었어? 어어, 저기 전번이면 범번이이나 출청청 보내주는데 한 번은 가봐줘야지. 알았다, 알았다. 이따 할 때는 별 볼일 없으면 가지. 아니 뭐 볼 볼일 뭐 어디서 꼭 해야지 정말. 아니, 새끼 전번에 집게볼을 안 했다고 정오이 얼마나 섭섭하는데. 자기 그냥 자기 동창장 무슨 모임이다 뭐다 뭐 불불안가면서 우리 친구도 모인다 뭐 이렇게 그냥 미적적으로 나와 정말. 알았어, 알았어. 가면 될 거 아니야. 알았어, 어이구 없이야. 알았지? 알았어, 야, 야. 김 줘. 여기야. 엄마 좀 가게? 어, 퇴근 시간이라 차 박힐까 봐. 일찍 나가야지. 장모님, 저기 아까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. 그 콘서트 되게 크게 하는 모양인데요. 유명한 상황 가고 뭐 내놓은 가수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래? 어, 여보세요? 어, 당신 나 준비 다 됐어. 나 지금 내려간다. 뭐야? 아,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? 아, 모임은 무슨 모임이야? 아, 이거. 다들 부부동관에서 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보라는 거야? 박수막 없으면 박수막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왜? 아빠 못 가신데? 네, 맞아요. 무슨 콘서트, 무슨 콘서트야. 아, 이거 내가 몰라. 여보. 저, 이거 우리가 가면 안 될까? 나 콘서트는 별인데. 아이씨. 끝나고. 릴새어 쓴다, 릴새어. 한 장, 한 장 어디 있어. 가볼까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한 장 없잖아. 여보, 여기 있다, 여기다. 어? 엄마, 아직 안 주무셨어요? 너 먼저 자. 여보. 여보. 여보 오셨어요? 어? 왔다 그래. 어쩔 내. 여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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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haring Dinosaur. 천루카. 아이고. 아이고. 만일 prevents at all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나 저기 오늘 기분 좋아서 한잔 먹었어. 아이. 아이고, 아이고. 양말벗겨라. 양발벗겨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양말 좋아해. 양말 좋아해, 양말 좋아해. 왜 이렇게 좀 오셨어요? 나 저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내려가려고. 너 엄마 대하니? 옥산에 좀 하면 더 나가셨어요. 응 그래 한숨 깨우다 어? 예. 엄마 왔어요? 어 참심부하니. 냉메이나 선물 넣어봐. 어 그래? 아빠 하셨으면 약속 있다가 깨워달라고 그러셨는데? 네 아빠 왔어? 어? 아이고 아프마씨 그냥. 대낮에 들어서 잠이나 자고. 아이고 잘 온다. 아유 씨 아니요 정말.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.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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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여보 일어나 일어나 한 시에 약속 있다면서 얼른 일어나. 어 빨리 빨리 빨리. 어? 아유. 얼른. 아 벌써 한 시 됐어? 그래 그래 빨리 일어나 약속 늦겠다. 아유. 빨리 나가 봐. 아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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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유 주관님. 어? 음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원장님께 전화해볼게요. 아 예. 아이고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저 이분도 저 차 한 잔 부탁해요. 저 녹차 괜찮으시죠? 예. 예. 예 괜찮으세요. 원장님 그게 뭐예요? 어? 어? 아니 이게 뭐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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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잠깐만요. 오빠. 옥수수 먹어봐. 강호대 성과를 되게 차지네. 그러냐? 아 우리만 이렇게 번번이 받으면 어떻게 내 시들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아니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뭐 거야? 어? 내가 뭐. 아니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이거 이거 개망실 시키고 말이야. 아니 당신 이거 늙어가면서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. 자 가죠 이거. 내가 뭐?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. 아유 지금 나 어디 갔어. 아니 저. 아니 저. 경영. 너 지금 나가니? 네. 경영. 밥 줘. 배고파. 어? 아 얄맘고 진짜 이거 대낮에 잠 턱 자고 아이고 팔자 좋았다 팔자 좋아. 어? 어? 형님. 형님. 어. 오늘 한번 조금만. 그래. 동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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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. 아이 저 당신 저 빨리 저 은행 좀 갔다. 빨리. 예. 왜. 아이 나 급히 저 30만원 쓸데 가 있어서 그래 빨리 30만원 책어. 나 안 돼 30만원 있어. 아 30만원 저 50만원 하니까 무슨 30만원. 네. 어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. 이리 가야지, 빨리 갔다 와, 이리 가야지, 빨리 갔다 와, 이리 가야지, 빨리 갔다 와, 이리 가, 그래. 아, 그런 걸 알아. 아, 너무 웃고 날이야. 응. 아, 너무 웃고 날이야. 응. 아, 너무 웃고 날이야. 아니 이게 뭐야? 누가 이런 난리를 쳐놨어 정말? 아휴 이 놈이 영압되기지만 도망이 났나 봐 정말. 다시 정말 아휴 다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장난쳐놓고서 나갔다 나갔다 그러는 거야? 뭐? 쟤 웃음이 나와 웃음이. 아휴 나 너 어디 당시로 그랬잖아. 그래서 당시 집은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 당신이 장난치지 말단 말이야 응 응? 왜 어디 두고 봐 두고 보라고. 아 왜 그래.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? 당신도 망신 한번 다녀봐. 아빠가 왔어. 대 тебя캐스터 빗빗